자, 메가스터디 회원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을 출제하기 위한 가늠자가 될 평가원의 마지막 9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 초딩 때부터 시험 보고 나면 귀에 젖도록 들어왔듯이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 오답 노트까지는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뭘 틀렸고 왜 틀렸고 어디가 부족하며 뭘 메꿔야 하는지 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분석과 대책 마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12월 3일로 일단 예정되어 있는 수능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엔드는 엔드인데요. 자, 물론 엔드 끝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서울시주간의 10월 모의고사도 있지만 자, 그것이 이제 물론 6월과 9월 모의고사 그리고 금년 수능 시험에 이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해 출제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진짜 모의고사일 뿐 정말 중요한 6월과 9월 평가원과는 사실 경 중에 있어서 커다란 책이 나타나죠. 자, 근데 이제 9월 평가원 오답률 탑테를 한번 봅시다. 34번 빈칸출원 비연계네요. 32번 수능 완성편의 요양문으로 주어졌었던 건데 이거 32번에 빈칸출원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직접 연계된 거를 가지고 쭉 나왔는데 29번하고 24번, 29번은 어법이고 24번은 제목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면 일단 3, 1, 4, 2 구간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장 많은 오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사는 바가 명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인터디레이션을. 자, 역시 3, 1, 4, 2 구간. 3, 1, 4, 2 구간이라면 아직도 몰라요. 31번 빈칸출원부터 빈칸출원 4개를 거쳐서 35번에서 무관한 문장, 그리고 36, 37번에서 글의 순서 38, 39번에서 문장 삽입, 40번 요양문 완성, 41, 42, 제목과 어휘로 이어지는 논리적 장론 독해. 이 구간, 시험 보고 왔으니까 알잖아요. 역시 3, 1, 4의 구간인데 자, 또 직접 연계가 오답률의 상위권이다. 5호 예제라, 5호 통제라. 왜 내가 지금 5호 예제라, 5호 통제라 했는지 개념이 안 와요? 그러면서 내가 해설을 가면서 내 얘기했지만 제가요, 사실 보세요. 아, 제가 영어 독해 연습까지는 겨우겨우 끝내고 시험을 봤는데요. 야, 수능 완성은 내가 책만 사놓고 아직 유형편도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EBS 이번에 수능 완성으로 편중되는데 어우, 내가 허를 찔렸다. 수능 완성 안 풀어보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니까 아, 제발. 그럼 진실이 뭐냐고요? 얘기해 줄게요. 이거 탑 10, 가장 많이 틀린 거 다 합치면 23점입니다. 우리 뭐 무슨 표준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 점수 가지고 딱 깨끗하게 우리가 구간을 등급 구간 설정에서 끊지 않습니까? 이야, 이것 때문에 1등은 못 맞고, 2등은 못 맞고, 3등은 못 맞고, 4등은 못 맞고, 5등은 못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6월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다 3, 1, 4의 구간이었습니다. 탑 10이, 그런데 거기에 특기할 사항은 6월과 9월을 비교해 봤을 때 3, 1, 4의 구간에다가 29번이 지문 직접 연계된 뭐야? 업법성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연계와 비연계를 논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이 뭐예요? 함의출원입니다. 함축적 의미출원. 내가 해설강이면서도 함의출원의 개념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EBS 연계 교재에 나온 문제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거 제대로 개념 이해하고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24번 제목 문제. 보통 대입학에 있어서 2024 구간, 20번 주장하는 바, 21번 함의출원, 22번 요양문환성, 아 저기 죄송합니다. 요지, 그리고 23번 주제, 24번 제목. 이거를 만만하게 보는데 제목은 절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주제하고 제목 그래요. 선지가 영어로 주어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제문을 찾아들어도 대단히 엄청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데 그 개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걸 틀려놓고서도 야, 역시 어휘력이 한계에 부딪혔어. 아, 역시 뭔가 해석이 문제인 것 같아. 몇 개의 해석기법 그런 거 배우면 해석이 막 갑자기 술술 잘 되겠지? 여기에서만 그저 어휘학하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기에서만 문제를 잡게 되면 점수와 등급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12월 3일까지 절대 달라진 않습니다. 이게 시사해 주는 바는 여러분들이 수능 독해에 대한 본질적 개념과 그 개념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전공법으로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매우 명백한 방증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 역시 난 단어가 약해. 아,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돼. 그저 속성으로 단어 빡세게 암기하고 문장 해석 요령과 해석 기법을 배워서 해석 잘 되게. 그런 거 안 돼. 그 정도 같고.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라는 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달라진다니까. 알겠어요. 원래 3일 사이 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6월에는 60% 이상 나왔었던 70% 육박했죠. 그럼 업법성 판단이 그것도 해설 듣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관계 대명서에 이끄는 절은 불완전한 구조하고 관계 부서에 이끄는 절은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서 잘못 썼으면 관계 부서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야 이거 정말 문법 처음 배웠었던 중딩 때부터 해서 귀에 젖도록 들어왔던 건데 그걸 놓치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몰랐을 린 게 아니라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 나 문법 문제 틀렸으니까 문법 제작 다시 해야지. 문법 문제 연락에 양치해야지. 이거 아니라니까 출제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게 우선적으로 시행될 문제야. 그리고 함의 추론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왜 함의 추론이 2024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몰라. 함의 추론은 추론 문제고 추론에 대한 근거가 대입학이에요. 내가 해설강에서 얘기했었지만 제목 문제 지문 잘 이해하면 답 나올 것 같아요. 지문의 추상성이 높다고. 웬? 무슨 24번이 이번에 지문의 추상성이 높았어. 왜 틀린 자라? 제목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입학 유형 중에서도 제목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선택지에 있어서 엄청난 패러프레이딩 말 바꾸미 나타나요. 그래서 정답이 정답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야. 이번에 아주 출제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다시 이거 그럼 해결책이 뭐냐 범위를 한정한 출제 족박습이 돼야 돼요. 수능이 1993년도에 두 번 치러지고 나서 2020년까지 단순히 물리적 계산면으로 27년간 28회에 걸쳐서 출제되어 왔고 거기에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합쳐놓게 되면 40회가 넘어가죠. 여기서 출제됐던 범위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4시간이면 끝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비연계 21반 하미추론 여기에 맞춤 딱 알겠죠? 맞춤 풀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목 역시 추상성 높은 지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특히 이것이 영어 선지로 주어지고 패러프레이징 엄청난 이러한 제목이라는 유형 특성에 맞춘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내가 이게 뭐 3월 모의고사 아니면 6월 평가원 해설 총평을 하는 거라면 절대 교제나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추상적인 또 일반적인 그러한 이 문제와 진단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피니싱 터치를 통해서 피니싱 터치 이미 완강되어 있습니다. 어제 완강 끝났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딱 4시간으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21, 24 즉, 여러분들이 6월에 3일 사이 구간에서만 취약하다 보니까 내가 교제와 강의까지 만들어져 있죠. 전부 다 비연계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책장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가 항상 얘기하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만 남은 이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30일부터 41번까지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당연히 비연계죠. 그리고 내가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20, 24에 대한 책도 시중에서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엄청난 양의 함의출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20, 24 제목이 20, 24라는 얘기는 주장하는 바에서부터 제목까지 순차적으로 역시 모의고사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의뢰 원리와 함께 이거요.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피니싱 터치는 해야죠. 이거 어차피 20대상 강의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3일 사이에 대해선 강의 만들어져 있지만 시간이 없다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문제만 푸세요. 그리고서 3일 사이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패스 갖고 있잖아. 메가패스? 메가패스인가요? 어떤 명칭이라면 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1.5배속으로 돌려서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매년 속았습니다. 뭐에 속았냐고요? 누가 사기쳤냐고요? 안타깝게도 EBS가 아니 EBS가 사기의 주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EBS 때문에 속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이용하자면 개피본 수험생들이 정말 많은데 또 속으시겠습니까? EBS에 대한 과몰이 EBS의 문제가 아니라 EBS만 하면 영어가 잘 될 거고 목표 등급 나올 거라는 이러한 심각한 착각 아니 EBS 교재 훌륭하다고요. 원리적으로 잘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제대로 문제풀이도 하지 않고 어차피 문제는 달라질 테니까 나올 만한 지문 선정해갖고 거기서 내신 시험 볼 때는 내신 대비 내신이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변형될까에 대한 연구 그런데 어떻게 변형될까에 대한 연구도 물론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수능 독해의 본질적 개념과 본질적 문제 해결하는 원리가 돼야 된다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뭐가 마지막 기회냐고요? 교육부 장관이 12월 3일에 어떻게든 수능을 치르게 한다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실시간으로 든다고 했을 때 두 달 남짓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내년을 기약할 겁니까? 내년에 COVID-19이 완전히 해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거 다 해소될 거라고 우리가 정상적 생활로 되도록 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금년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문법 출제 족보에 대한 정리 끝냅시다. TFT를 가지고 더 피니쉼 터치를 가지고 독해 맞춤 프리학습 3일 사이가 약하면 3일 사이가 202사가 약하면 202사가 알겠죠? 설령 난 21번만 약해 24번만 약해 하더라도 202사 다 해결하세요. 데이팟은 다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추상성 높은 양질의 문제풀이 책 팔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게 지난 긴 세월의 수능의 역사 동안 반복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어 교재 전문 출판사의 CEO와 수능 영어의 고유명사 메가스터디의 중요한 영어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마련해 준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충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의 본질을 요구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 2021학년도 내가 해설강하면서도 모두의 얘기를 했지만 아 난 왜 이렇게 재수없지 왜 하필이면 2021년에 수험생이 된 거야? 너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9월 모의고사는 48만 명 정도 응시했는데요. 수능 시험을 더 많이 볼지 아니면 이미 수능 시험을 금년을 포기하고 내년을 기억하는 사람들 때문에 5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9월 평가원을 봤다면 그래서 9월 평가원 응시생 48만 몇천 명 중에 원어부댐으로 속해 있다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년이 정상으로 복귀할이란 보장 없습니다. 금년에 어떻게든 끝내야 되고 나만 겪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맞는 매 아니잖아요. 나만 맞는 비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구체적 지침과 방향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을 알차게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무슨 컷 브레이커 이런 수능 독해 개념편을 들여야 됩니까? 그거 다 듣기 힘들다는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 수강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과로 수강해야 된다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패스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 수강하고요. 아니면 6월과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도 똑바로 잘 들으면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에 대한 원리 익힐 수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수능에 맞는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9월의 결과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괄목 상대학의 달라진 폭발적 점수 향상과 등급의 퀀텀 점프를 경험하고 2021년을 정말 의미 있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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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